PC의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좀비 PC를 활용하는 이른바 크립토 재킹 범죄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. 경찰은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씨 일당은 피해 이메일 계정 수집부터 발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수행했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외국 인터넷 프로토컬을 사용했습니다. 범행을 통해 채굴한 가상통화도 익명성이 매우 강한 모네로를 택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채굴 악성코드 감염을 피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의 첨부파일 클릭을 주의하고 운영체제와 자바, 백신, 인터넷 브라우저 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.